extracted from the skies 물이 막힌 gols 기름장 고춧가루 자른 새우 설탕 불닭볶음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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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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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렇지만 대고 체력이 이네요 아주 맛있다 일단 무침까지 잘 섞어주고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마늘을 배워볼게요 그리고 시즈는 소스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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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